3D Realms 3D Realms 3D Realms 보통 참 괜찮은 게임이 될거요 게임이 만드는 사람은 제이슨 스밋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형사? 이 게임은 그냥 무슨 범죄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다른건 뭐지 그 다른건 까먹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납치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살인당한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음 뭐 이 게임은 칼틱 아니면 송배 라는 게임이어서 아마 무슨 송배자들이 사람을 납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그래픽은 참 뚝뚝합니다 픽셀아트에요 근데 아주 사세한 픽셀아트인거 같아요 여기 이 토끼에 볼 수 있어서요 노 로딩 무덤 프레스 엔터도 비겐 그거 그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무슨 음 네 시트 언덕에 태어났어요 그 부분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우리 뭐 확인할 수 있어야겠는데 뭐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이 버튼 아니면 버튼 아무 버튼 눌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좀 이상해요 우리 WSD로 캐릭터에 이동시키고 음 우리 점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음 C버튼으로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질조 가능합니다 우리는 토끼 차렸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어 그거 무슨 버튼이요 L버튼인가 네 L버튼으로 우리를 라이터 쓸 수 있어요 그거 언제 써야 한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일단 그냥 이 글에 따라 갈거요 프레임은 참 괜찮아 144프레임 쯧 잘입니다 나이스 오케이 우리는 C 크라우치클 슬라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랭뇽 네 우리는 참 운동 잘하는 형사입니다 여기 시체 더 많이 있네 그건 더 좋진 않아요 안타깝게는 루트 없습니다 다만 루트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 드리도록 빨리 무슨 관총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왼쪽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아주 작은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아니 그냥 길게 누르면 어 우리는 충전할 수 있어요 좀 더 강한 공격하려고 네 빡 네 음 네 그렇게 됐어요 아 나도 있네 오 나이스 이건 무엇인가요 헬스 아이템인가 모르겠어요 여기는 무슨 어 이상한 사인이 있네 이거 타이프 라이더 이건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타이프 할 수 있어요 그거 탑니다 깨면 안 돼요 무슨 감옥인 것 같아요 무슨 감옥인 것 같아요 엑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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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는 어 뭐 고전사일 FPS 약간 공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어 고전사일 그 둠 같은 게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엄청 어 우리는 그 머리 지금 던질 수 있어 오케이 우리는 어 머리 던질 수 있는 게임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여기 있는 그 그래픽 봐요 이거는 픽셀아트이어도 좀 멀리 봐도 그냥 그 디테일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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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긴 해요 저는 왠지 이 그래픽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다만 색깔이 많이 색깔 스타일은 좀 둔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다 잡았어요 그냥 한번 여기 이 문에 와 와 이런 관총이 있어요 나이스 우리 역시 그 관총 가져갈 수 있어? 나이스 아주 약간 2차 네 2차 대전 스타일 핸캔은 핸캔이에요 우리 아 단장 좀 찾았고 오 이거 뭐야 이거는 방학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거 헬스 오케이 그건 헬스였어요 나이스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 뭐가 그 그 문은 막히고 막히고 있어요 혹시 안타깝기는 이거 안 돼요 무기 무기 바꾸려고 우리 그 마우스윌로 선택할 수 있어 그냥 한번 왼쪽 클릭해 왼쪽 버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음 바꾸어요 이거는 그냥 마우스윌 이렇게 하면 어 무기 바꾸는 바꾸었으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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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걸 먼 거리로 무슨 말이야 머리 던지는 걸 원 거리로 쓰라는 아니겠 네 아마 무슨 무기로 쓸 수 있을까 그냥 가져갈까 우리는 한번 그냥 머리 가져갑시다 적한테 던져요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어 오케이 오 나갈 수 있어 오 나이스 slowdown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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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장 애니메이션 마음에 들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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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오우 이렇게 잘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 오우 오우 재장장 애니메이션 마음에 들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럼 어 어 이러한 것도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던질 수 있어요 사람을 태워보려고 여기 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나이스 헬스 조금 아니 헬스 아니라 이거는 수류탄 우리 수류탄 있어요 우리 이거는 그냥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 Z버튼 누르면 TNT만 던지고 그리고 관중으로 TNT에 쏘면 그거 폭발할거에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단은 한번 다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뭐 있는지 나이스 그리고 우리 원하면 포키 던질 수 있어요 나이스 이것도 한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 어 어 사람들 빵 잘 안보이네 어 이 친구 저보다 커버 더 잘했었네 음 음 워우 나이스 다 잡았어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무기 업그레이드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 부분 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쓰면 그냥 데미지 증거 이거는 그냥 탄창 더 많이 있고 여기는 그 무기의 안정성과 적막성은 좀 증거하고 이거는 버스트 파일 약간 파동? 파동 수호층으로 이런 무기가 될거에요 무기가 될거에요 반짝갑기는 전 충분히 아이템이 없어서 무기 업그레이드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통? 당연하지 어 폭발합니다 오 여기는 혹시 나이스 탄창 여기 나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봅시다 이거 됩니다 나이스 근데 여기는 어 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냥 한번 거기 오 갑시다 슬라이더 오케이 여기는 다시 이런 타이프라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깰 수 있고 안면도 앉을 수 있어요 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아 아 저는 한번 다시 C버튼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계속 가자 여기도 뭐가 아 나이스 탄창 좀 더 많이 찾았어요 거기 뭐가 있는 것 같다였네 탄창 나이스 계속 가자 다 마음에 들어요 그냥 분위기가 그 스카이박스까지 구름이 엄청 많이 있네 근데 진짜 색깔 색깔이 많이 없는 게임이에요 여기는요 오 다시 무슨 시트가 엄청 많이 있네 여기 무슨 비밀 있을까 계속 계속 아 이 친구는 그냥 음 울트버버립시다 됐죠 안됐어요? 야 아하하하 얘는 그냥 오와 혹시 얘가 던지는 아 전기 혹시 가져가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그럼 아니 있나? 아닌데 나이스 이제 아무것도 드러인 드러인 것이 아니네 오 우리 음 벽으로 아호호호호 맞았어 맞았어 오 헤드샷 어 오케이 아니 잘못 아 그냥 그래 오 우리 세런 무기 찾았어 못봤는데 한번 이거 나이스 아 네 뭐 제가 어 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엠생터빈이니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아 지금은 에임이 안 좋은데 오 오 오케이 권총으로 권총으로 이는 어디야? 아 거기 나이스 잘렸어요 잘렸어요 좀 우리 헬스же 좀 해야 하는데 여기는 방학구 좀 찾았어요 에 egent 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왜 안타깝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케이 계속합시다 여기 사람이 하나 아 거기 하나도 있네 어 멀어요? 아니 잡았어 슬로우다는 애니메이션 마음에 들어요 그냥 그냥 여기있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여기 오케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지금 못 올라가요 그냥 계속 가자 이 캐럴 끝에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봅시다 아마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우리 한번 여기 무엇인지 아 확인해봅시다 어 이 워칸? 오 오 오케이 무슨 소용이에요? 음 누구한테 던집시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다지 빨리 질루 한 것이 아 오케오케 안됐어 어디야 어디야 에임이 참 좋은 야 다행이다 많이 써? 아마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혹시 이런거 알 수 있을까? 음 좀 더 좀 더 좀 더 이거 먹어 아 안됐어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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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바꾸라 얘 아 더 많이 써? 얄라 이게 아니 그거는 아마 게임은 숭배라고 불러서 아마 숭배자인가 아닌가 근데 뭐 이런 이런 짓을 하면 뭐 사람이 아니라 괴모라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어 헬사 에드마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전 제 음 제 제 라이프 다 단창 다 떨어졌어요 아쉽어요 여기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네 오케이 이유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잘렸어? 잘린 것 같다 네 잘렸어요 어 여기 무슨 바베큐가 있었는데 이거 열 수 있을까? 아닌데 계속 가죠 지금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여기서 온 것이 아니야? 아 우리 여기서 왔어요 오케이 그럼 음 아까 그 탈이 아니라 그냥 왼쪽에 갑시다 오 모라톱 콕테일 찾았어요 나이스 하 하 이것도 한번 사봅시다 처음 봤어요 이제는 좀 특별히 잔인한 무기입니다 어 거기 사람들 있어요 어? 아 아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 워 그그그그그그그 무기 선택한 것이 아직 좀 어색해요 저한테 저는 아직 그거 아직 잘못해요 이것도 아아 가위 이거는 뭔지 알아요 피크도 안 들고 아 오케이 우리 근데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도 혹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닌데 아니면 아쉽다 못들어가요 못들어갑니다 그럼 아이템 좀 해주세요 오 거기 있어 나? 맞았어? 얘는 여전히 아 얘 여전히 거기 서 있는지 아닌지 보기가 어려워요 짠 전 아이템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상자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 진짜? 계속 가자 우리 수영할 수 있을까? 음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서 나이스 조금만 여기 올라가서 뭐가 있는지 에사 아이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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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뭐 그거 어떻게 불러요 봉골? 아니면 음 아아 마이닝 한국어로 어떻게 불렀어요 꽝꽝 음 재골 재골? 재골인가? 모르겠어 까먹었어 저는 한번 다시 음 이거 던져 어 으어 워 야 으어 어 어 이거 잘된 것이 아니네 차라리 관총 저거 그 피 색깔이 좀 더 빨개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0 0 0 F F 그런 헥스 헥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색깔이 거의 없네 이게 여기 아 여기 있어 봤어요 여기 가야 돼 거기 혹시 점프할 수 있을까 아니네요 가비 슬라이드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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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나이스 저게 슬라우던 타임 진짜 많 여러분 여전히 괜찮으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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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혹시 아 아 jump button으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무슨 아 음 무슨 아이템 이수가 아 여기 저거 나이스 퍼스트 에이 오 오 방하고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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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나이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무엇인지 거의 못봐요 이거는 혹시 신발인가 이상하다 계속 갑시다 가져갈 수 있어? 아는데 야 와 이거 TNT였어 전 왠지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해야돼 자 잘 된 것이 아니네요 오 여기는 어 아이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 많이 있는 걸 보니 무슨 버스가 생길까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한번 여기에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아이템? 그러게요 폭탄에 아 오케이 아 아 네 폭탄 어 이런 동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좀 좋은 생각이 아니 아니긴 해요 그건 맞아요 가자 오 우리 샷간 찾았어 오 여기 둠샷간 있네 오우 소리가 좋아요 오 너무 좋아 오우 오우 오오오 오우 oute 아 아 도무가 도무가 그냥 조금 던지자 여기 누가 일까봐 나이스 다 먹어라트 까비 샷간들자 공격 오오 나이스 오우 오우우우 upp 오 멋있다 이 탄창에 나간 것이 멋있소 한 번 다시 이렇게 나아 히히히 shelf 다 잘되어 잘된 것 같으세요 이 무기가 마임들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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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슨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 이거 이거 봐요. 제가 다시 안 냈어. 와우! 얄라! 오케이 우리는 눈알 던졌어요. 좋아. 계속 가자. 어디로? 여기 혹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아닌데? 아 이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오하. 얄. 워! 나만 재장전하기가. 응. 따 따 따 따. 나이스. 야야. 무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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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제 뒤에? 너무 멀어요. 원총. 잠깐. 트윗. 트윗. 공격이었어. 나이스. 계속 가자. 워. 워.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아이템 좀 있을까? 쓰른 무기? 쓰른 무기?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무기. 무기 어떻게 다... 얼마나 다양한지 알고싶어요. 어디였어? 어? 어? 이거 뭐야? 방아구 찾았어. 누가 저한테 공격하고 있어? 어디? 아! 나쁜 놈아. 여기 올라가자. 잠시만. 이거. 나이스. 이거는 그냥 공격타입의 투기가 있어요. 왼쪽 클릭. 이렇게. 근데 오른쪽 클릭.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오. 그 암 끝. Exceptado. 어떤 암에 맞으신 상대요? zing. 어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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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스펀프를 마치고, 이 게임이 왔습니다. 내가 어떤 암에 맞지만. 이런 아주 스펀픈 스펀프티스펀프티스펀프티스펀프트. 이 게임이랑 그 풀 버젼 나온 것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계속 가자 오 나이스 오케이 아 거기서 봤어요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봤어요 다시 동굴에 들어가야 돼 오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워워워워 나 시체야? 시체통? 쓰레기통 아니라 시체통 어 저 아마 여기 내려가야 돼요 아닌가 아 야 오케이 이쪽으로 오케이 L버튼 아 우리 드디어 라이터 쓸 일이 생겼어요 이 송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봐요 진짜 잔인해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 앞으로 나갈 리가 없어 진짱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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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가고 싶어 아마 아 체크 그거면 안돼 그것도 안돼 오케이 야 이거봐요 이거 안좋아요 조심해야돼 교재 2장전 이미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뭐야 열쇠 찾았어? 오케이 어... 오늘은 사... 오케이 잠시만 아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 했죠 와우 와請 오우워우 얘라x3 오 거의 죽었어 지금은 역시 휘몰이 생겼네 아 그거 한 번 더 많이 있을까봐 오우 그냥 아안안되 우리 단장이 많이 있는 것이 참 다양이네 기장에 좀 써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아니네 이게 뭐야 아뇨 계속 가야 돼 다만 뭔지는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 이 애들이 여기에 왔는데 저도 여기에서 왔어요 태어날까봐 아 나이스 아까 찾았던 열쇠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TNT였어 우리 다시 다른 탄창 생겼어요? 아닌데 어 어 어 이거 좀 무서워요 이거 안 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우리 지금 어디야 우리 지금 어디야 아 전 잘못 던졌어 잘못 버튼 누렸어 어떤 잠을 놀았어 우리 지금은요 다시 여기 있네 오케이 그건 머진 않아요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 나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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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군 한창 없었어요 C-Button 그리고 Jumper-Button 그리고 그리고 잘했어 근데 우리 지금 다시 여기 있네 돌아가야하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아마 돌아가야하는지 확인해봅시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그쪽으로 가야돼요? 맵이라도? 맵받은 안돼요 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흠흠흠흠흠 여기도 무슨 문이 있었죠 나이스 맞아요 아! 잡다 완료? 레벨도 많이 있을까? 아 이거 다입니다 Cultic 이라는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테이먼 버전이 있어요 Publisher는 3D 램스 관심 있으면 한번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 게임 완전 나왔봤으면 한번 다시 해볼거에요